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흑자 돌아섰어요 됐어요? 야 너는 빨리 뭐해 게임 보고서 해 게임 보고서 자 빨리빨리 작업 빨리빨리 작업 하청 들어와서 하청 당신의 유통사는 쇠닉 더 해지억의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야 사운드 200 넘겨보자 사운드 사운드 200 넘겨보자 201 이렇게 하면 201 그래픽을 좀 더 올려 다 할까 그냥 다 할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가자 23,000불 와우 27,000장 팔았어 역시 대형 유통사를 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봐봐 장난 와 20만장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딱 완료됐고 아직 라디오 아직 마케팅하고 있고 93%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쥐어짜네 조금 더 조금 더 25,000장 22,6,000장 야 이거 고티 탈 수 있겠다 고티 탈 수 있겠어 고티 탈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고티 하청 하청 조금만 더 쥐어짜 마케팅 캠페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야 끝나자마자 18,000장으로 쭉 내려가네 다른 걸로 할까 마케팅을 포스터라도 할까 업데이트 한 번 더 할까 업데이트 그래픽하고 사운드하고 그래픽 시작 90만원 대출 갚을 수 있어 이제 이 게임 하나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 오 3만 1,000장 최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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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28만장 팔았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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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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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개발 잠깐만 야 백만 백만불 넘었어 빚 갚아도 돼 인제 하..잠깐만 업데이트 한 번 더 할까 아..잠깐만 업데이트를 한 번 업데이트 다섯 번 되거든 트렌드가 던전 RPG 던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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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개발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RPG는 우리 연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던전만 하면 돼 던전 던전 바로 게임 개발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업데이트는 사운드 하나만 해줍시다 금방 끝나니까 아냐 이거 해 가 가 그냥 가 한 번 더 가 3만 2,000장 30만장 넘었어요 판매량 아 돈 좀 이따 갚을 거야 지금 개발하려면 개발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돈 조금만 갚을까 150만불로 내리고 됐어 그래픽 제자 완료 됐어 던전 빨리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 돼 자 코티 제발 짜잉 짜잉 우리 스튜디오 우리 게임 코티 탔어요 코티를 탔어 드디어 인간 승리 와 코티 탔어 코티 한방이구만 아 아이씨 거봐 내가 아까 승부수 뛰길 잘했지 아 펜이 엄청 늘었어요 펜이 오 오천명 3500명 늘고 오천명 늘었으니까 이제 펜이 만명이 넘는거지 고정 펜이 크으 이야 바로 바로 던전 게임 바로 개발 들어갑니다 잠깐만 우리가 던전 RPG 그게 있나? 엔진이 있나? 있지! 엔진 있지 만들어놨어 내가 RPG 엔진 있을거야 RPG 엔진 쉐리얼 엔진 있죠 좋아 좋아 하청 딱 지금 딱 분위기 딱 맞아 바로 이 기세로 어 어 판매량이 지금 40만장이 넘었구요 돈 또 갚아도 되겠는데 한번 더 갚어 좋았어요 야 지금 이게 줄지가 않아 판매량이 미쳤어 고티 타고나서 더 팔려 지금 고티 받고나서 지금 더 팔려 이거 분할 화면을 멀티플레이 이거 말고 이거 가자 A급 아니 이건 너무 좀 그런가? 아.. 고해상도 텍스쳐 A급 가야될거 같은데 A급 하고 업데이트 한번 이번 업데이트는 풀 업데이트 팬서비스 차원에서 고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cdpr 같은 제작사입니다 풀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3만 2천장 44만장 팔았구요 현재 수익률이 백만불 갑자기 2만장대로 떨어졌어요 뭐하냐 하청 빨리 해라 자 다음에는 만장대로 떨어질텐데 50만장 못 넘기나요? 업데이트 되면 몰라 업데이트 되면 또 몰라 업데이트 되면 이거 이번주 봐야돼 22주간 팔고 있어 지금 오오오오 업데이트하니까 3만 7천장 52만장 팔았어 대규모 업데이트로 거의 확장팩 수준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야 됐어 됐어 야 돈 또 갚아도 되겠는데? 아냐아냐 백만불 이제 게임 개발을 해야되는데 쉐그나이트 엔진을 추가해놓고 추가해놓고 28% 개발비가 있어야 돼 개발비가 60만장은 넘기겠는데 60만장? 어 60만장 넘길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는 못해 다섯번이 끝이기 때문에 게임 사이즈를 만약에 A로 하면 기능을 15개 낼 수 있지 헉 근데 개발비용이 50만원인데? 야 마케팅 포스터 해 포스터 찌라시 뿌려 빨리 뭐해 찌라시 뿌려 마지막 불살라라 찌라시 뿌려라 19,000장 60만장 넘었구요 판매량 이 80년대에 60만장을 팔았단 얘기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이죠 패키지로 16,000장 65만장 찍을려나? 아 이거 빨리 A 빨리 아 그냥 개발합시다 B 사이즈로 하나 개발하자 그냥 후속작으로 큰거 내면 되지 후속작으로 안그래? 메인장르 RPG 서브장르 RPG 아케이드 RPG 던전 던전이면 퍼즐? 던전이면 퍼즐이 낫겠지 RPG 던전이면? 스킬 판단력과 출발력 서브 없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제 던전 엔진 쉐리얼 엔진 쉐리얼 엔진 정통 RPG? 스킬게임 퍼즐 아냐 퍼즐이 나아 쉘다의 전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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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까? 영화의 라이센스를 하나 사면 뭐 인기도가 이게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이거 좋긴 좋은데 라이센스는 빼자 플랫폼 플랫폼이 중요한데 개발키트 현재 점유율이 아 이게 치고 올라오네 이게 이게 지금 치고 코멘더 C63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 아 이것까지 이것까지 갈까 컴퓨터가 17%인데 왜 버려 점유율이 카타리 아냐 메인 플랫폼을 카탈리로 가면 되나 그 다음 서브 플랫폼을 PC 서드 플랫폼을 CV 네번째 플랫폼을 이렇게 올멀티 아 이게 중요한데 아 이번이 첫 게임이라 RPG 첫 게임이란 말이야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복제방지 복제방지 세이프포스 게임 플레이냐 그래픽이냐 RPG면 그래픽이 좋아야 돼 그래픽이 RPG는 스토리 분위기 게임의 깊이 코어 게이머 아 좀 그런데 아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발더스 게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토먼트나 그 게임이 정말 재밌을지 몰라서 사람들이 90년대 이 게임이 과연 재밌을 것인가 아 아니야 쉘다의 전설이니까 캐주얼하게 보고서가 없어요 RPG는 처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르지 음 이거 가운데로 하면 안 좋아 가운데로 하면 망해요 가운데로 하면 망하고 게임의 깊이 스토리 기능 기능 RPG 게임의 기능이 많을 필요가 있나 디아블로라면 몰라도 분위기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스토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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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운드 20% 기술 20% 게임 플레이 여기서 이제 5% 를 어느 쪽으로 더 10% 씩을 어느 쪽으로 할당을 하느냐 rpg 가 게임 플레이가 좋을 필요는 없어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픽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올 멀티 이게 rpg 게임은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풀 현지화를 해줘야 되요 그래 잘 팔려 여러분 폴아웃4 를 만약에 한걸을 해준다고 하면 2장 안 살겁니까 저는 3장도 살 겁니다 한걸을 해준다고 하면 진짜로 이렇게 가죠 기능이 아홉 개밖에 없지 아 여기 하나 개발하고 있는 분할하면 분할하면 필요없어 357,000 개발해 아이씨 후속작 잘 만들면 되지 아이 팔리고 있어 14,000장 팔리고 있어 팔리고 있어 야야 뭐하냐 잠깐 너 보고서 아 보고서 아이씨 아 야 50%나 있는데 아이새끼 너무 느려 하하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버그 나중에 잡자 나중에 나중에 게임 출시를 좀 미루면 되지 버그 잡고 방을 늘리려면 사무실 더 커야 돼 지금 65만장 70만장 나올래나 70만장 나오면 좋은데 야 23%인데 버그 11개면 괜찮아요 50개 정도 50개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67만장 야 진짜 대박 쳤네 와 32주 동안 팔고 있어요 어 끝났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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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서 조금 더 올랐다 조금 시그나이트 엔진 개발 완료했고 플랫폼이 새로 나왔어 잠깐만 하청 무슨 플랫폼이지 플랫폼이 컴맨더 C127 플랫폼이 뭐야 이건 아 무슨 이렇게 완전 춘추 전국시대여 콘솔 20개 플랫폼이 플랫폼이 70만장 안 되나요 70만장 안 되나요 70만장 안 되나요 68만 5천장 70만장 찍자 됐어 인트로 제작했고 A급 타이틀 완료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고해상도 텍스처 핸드 드로우 인트로 잠깐만 분할하면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 69만장 조금만 더 70만장만 팔자 69만3천 야 버거 별로 없네 22개 버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점수가 왜케 낮지 후속작이 아니라서 그런가 점수가 생각보다 나 이거 많이 못팔겠는데 69만8천장 69만 8천6백 아 70만장 안된다 아 총 이익이 이익이 얼마야 마케팅비용이 21만불 개발비용이 62만불 수입이 280만불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와서 그런가 200만불 200만불 와 200만불 괜찮아요 패럴렉스 스크롤링 잠깐 하청 하청 분위기 맞춰서야 되니까 빨리 이거 빨리 보고서 빨리 좀 버그가 갑자기 왜 56개 부스 하아 부스 셀다의 전설 이번 E3에 출전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에이 아 오오 펜 펜이 이제 2만명 넘어갈 것 같아요 하아 좋아좋아 에이 E3에서 우리 트레일러만 보여줬어 게임플레이 영상 공개 안했어 트레일러만 보고 애들 다 저기 속게 그것도 풀 고화질 트레일러로다가 왓치독스처럼 어 빨리빨리 버그 작업 들어가야돼 71개야 버그 버그 71개야 빨리 하청 하청 하 야 이거 바꿨는데도 이거 안좋다 이게 대박친게임이 고티탄 게임인데 스토리를 이렇게 옮겼는데도 중간으로 했었어야 되나 이게 원래는 쇠닉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 X자로 이렇게 바꿨지 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 코어게이머는 이게 맞았어 그래픽하고 이거 이게 레벨 4야 벌써 야 잠깐 빨리 버그 빨리해라 빨리 소니가 지원해줘서 그럴 수도 있을까 2 2 2 256 VGA 등장 드디어 게임에 한 획을 긋는 VGA를 개발합니다 이제 2GA는 끝났어요 VGA의 시대야 혁신적인 혁신적인 VGA 시대 야 이거 재미 이 게임 재밌네 아 와 이걸로 후속작 만들면 셰닉 해지옥 후속작이 뭐가 있지 프로토타입 이건 됐고 빨리 빨리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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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해야 돼 엔진 아 음 분할 화면 아니 저거 256 개발 완료하면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뭐 256 색깔 개발 완료하면 하자 쉐닉앤너클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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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셀다의 전설이 16색상이라 다음은 256색깔로 다 후속장 냅니다 버거가 너무 많아 버거가 너무 많아 버거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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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8 99 셀다의 전설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출시 버거 좀 줄입시다 이제 우리 엔진이 잘 안팔리는데 이상하게 안팔려 그리고 우리 엔진을 사간 이 캡콤 같은 개껌이 만장밖에 못팔았어 키트를 봐야 돼 키트 12.5, 14.4, 21.5, 16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되는데 이거 점유율 내려가기 전에 빨리 출시해야 돼요 버그 잡다가 아 근데 버거가 너무 많은데 버거가 너무 많아 출시하고 버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한 50개까지는 자 일단 캠페인 라디오 들어갑니다 라디오 출시하고 출시하고 점수는 괜찮아 점수는 괜찮아 평점이 메타 크리틱이 한 80점 나올 것 같아요 유통사 별 3개짜리 찾아야 돼 우리가 RPG죠 RPG 던전 RPG에 특화되어 있는 대형 기획사야 어? 야 큰일났다 아 대형 기획사가 안 물렸다 아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인데 와 큰일났네 RPG RPG RPG도 없어 신작이라서 그런가 코에이 코에이 아 근데 이게 영향력이 커요 시장 영향력이 진짜 많이 팔아 대충 똥게임 만들어도 아 얘네들 별 3개짜리가 다 관심이 없네 하나도 없네요 관심이 2개짜리만 돼도 할텐데 코에이 밖에 없다 아 아 이번에 이 던전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서 16개나 출시가 됐네 내가 너무 늦게 출시한거야 그래서 다른 대형 기획사들이 다른 퍼블리셔들이 다른 게임 다 유통한거 같아요 평점이 와 안좋아 평점도 안좋아 아 60척이라니 60척이라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후속작을 바랍시다 후속작 후속작 256색깔로 아 버그잡아 버그 아 이럴수가 첫주 판매량이 중요한데 내 생각엔 한 15,000장 야 정확해 정확해 14,500장 하 정확해 정확해 됐어 패럴렉스 스크롤링 자 게임 게임 엔진 업데이트 새로운 엔진이 아니죠 음 쉣니트 엔진을 256색깔로 개발비용이 9만2천원 첫주가 14,000장 이거 많이 팔아봐야 15만장이다 어? 둘째주 19,000장 괜찮아 아직 괜찮아 마케팅하고 있지 빨리 버그 빨리 고치고 빨리 고치고 21,000장 65,000장 야 TV광고 때려야겠는데 아 아 아 내려간다 판매량 아 19,000장 흑자는 돌려 흑자 왜냐면 어 10만원 흑자 다시 10만원 흑자 2만장 18,000장 21만원 벌었고 플랫폼이 새로운 게 떴어 아 빨리 버그 빨리 아 안 돼 갑자기 푹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아 9,000장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만장 빨리 빨리 8,000장 빨리 85% 혼망 7,000장 92% 빨리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 한 번 해줘야 돼 아 빨리 98% 됐어 보티는 넘어갔겠죠 올해 올해 보티는 안 될 것 같애 아 아 아 이연 이연